이 분은 이 분은 이 분은 작년에 그 김장이 생각이 나는구만 시간 빠르다 수영이 이렇게 될래요 수영이 이렇게 될래요 그렇지 와 젊은 애들 진짜 잘한다 어우 추워 안녕하세요 좋아 좋아 춥에 쟤는 저번에 가져와 집에 있는 거 쓰지 안녕하세요 서울이랑 여기랑 온도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제 뭐하면 돼요? 너 옷 갈아입어 옷 갈아입었습니다 여보 다리가 너무 짧아보이는데? 거기 잠깐 앉아있어 여보 다리가 너무 짧아보이는데? 거기 잠깐 앉아있어 줄 맛있다 뭐 맛있어? 내가 예쁘게 나오는 각을 찾아와서 찍어서 투턱도 안 나오게 찍고 이렇게 예쁘게 찍는 건데 재민이가 위에서 찍으면 각도가 좀 안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 위에서 찍으면 예쁜 거 아니야? 오히려 여보가 나 찍으면 항상 아래에서 이렇게 찍잖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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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도와드릴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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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것만 하면 돼 할 거는 이따가 저거 할 거 하자 어떤 거요? 응 안 돼 너 커피 다 마셨어? 응 응 그거 나오는데 너라 그러면 안 되지 왜 사회한테 그런가 그거 나오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평생 하시던 대로 하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이거 카메라 찍는데 너라 그러면 안 되잖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솔직하게 나와야지 영상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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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ch zesons 좀 쉬어 지성 좀 쉬어 하하하하 아니 튼이 탄이 교환시 Baker 하하하하 스톱하세요 하하하하 반 반 딱 나온 것 같은데 저기도 넣어야 돼 깍두기도 넣어야 되고 깍두기요? 깍두기요? 방까지 뭐 했어? 갔어 어디 나가세요 오늘? 밖에 쟤네들이 이제 정리를 해야 돼 밖에 대추에 이분을 덮고 팔 싫어 대추가 덜 절여져서 얼음 까봐 아 엄맘 아닌데? 빨리 구워 여보, 검정양발 서랍에 있다고 싶다고 괜찮아 위에 덮어주는 거예요? 응 저거 덮어야 돼 이거를 이쪽으로 가게 나을 것 같아 이게 이쪽으로 가고 네 여기를 좀 더 아래로 내려 풀어서 내려 네 이거 버립시다 바깥 작업 끝 네 네 네 네 네 어때? 대화 당는 남자한테 바쁘구만 오늘 하루 이제 뭐 하면 돼요? 이제? 우리 이제 먹으면 돼 이제 저녁? 사 먹는 게 편하잖아요 얘는 면 먹으면 돼 순댓국 가요 순댓국 가요 어머니 또 순댓국으로 유혹하시네 순댓국 먹어야 돼 순댓국 먹으면 순댓국 먹어야 돼 엄마 차 타고 가야지 엄마 차 타고 가요? 그러면? 그렇지만은 우리 사위에 순댓국 사주고 싶어서 미클릭 순댓국이다 오늘 점심에 순댓국 진짜 생겼거든 사실 응 냠냠냠이 있네 응 오늘 어? 왜 이렇게 이뻐? 오빠? 이거 봐봐 지수 팬들에게 한마디 해줘 팬이 어딨어 하하하하하하 어머니 스윗하다 응? 스윗하다 이게 뭔 패션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하하하 순댓국 먹으러 가볼게요 세인점이지만 응 엄마 피셜 끓이는 사람들의 응 퀄리티가 다 되다 순댓국 안 먹죠 전혀 전혀 안 먹어요 그러니까 혼자 먹으리도 안 되잖아 으하하하 이스바하고 똑같구나 엄마 그러니까요 응 우리 신랑 우리 잔잔할게 소주 한 잔만 네 소주 한 잔 해볼까 응 이모님 만드세요 응 이모님 만드세요 한 잔 타임 자기만 꿀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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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뭘 그렇게 그걸 어렵게 엄마 우리 신랑 잠 잘 자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올라가서 아무것도 하지마 자 먹고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요즘 6시 다 가니까 그럼 6시 일어나갖고 20분 동안 6시 일어나갖고 나갔는데 나갔는데 마음스럽게 너무 마음이 짠한 거야 내가 네 그러니까 어려워서 나갔는데 아니 차를 갖고 다니면 괜찮지도 나 3일 타고 가봐 주세요 네 그치 하하하하 달거리 같은 일을 응 그래 나갔잖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주당 특징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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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드십시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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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딸 먹고 싶은 것만 챙기고 사유 먹고 싶은 거 양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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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bre 하하하하 1년만에 또 장갑을 받아보여 김장 1단계 무채썰기? 형부 김장 몇 년차 하시라고요? 4년차입니다 형부 4년차? 형부 연애할때부터 어디있어? 어머님이 대형 바빠? 아니요 어머니 안 바쁜데요? 이렇게 꿀팁이 있나요? 버리고 나중에 그냥 땅속을 할 수 있고 그러면 돼 그건 아니지 빨리하고 빨리 펴야지 과연 빨리 쉴 수 있을까? 더 많은 일을 하지 않을까? 손 조심 손 조심 여기가 너무 많이 남았어 지루실 거 있던데 근데 저기에? 여기가 지루실 거 있었네 아기움이요? 그치 말고 여기 살짝 끝에만 살짝 잘 못 보겠네 됐는데 다 와 진짜 꿈대나 나 진짜 꿈대나 손가락 손가락 가리네 손가락 쉽지 않지 옆으로 하면 더 쉬운데 이렇게 해야지 약간 힘든지 제가 그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데 오오 손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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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지 못하는데? 고생했어 고생했어 제일 잘했잖아 큰걸로 하네 그래 큰거리 하고 아 싸우는거 아예예 옆으로 가르쳐야돼 가르쳐야돼 네 그래 요렇게 손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잘 나와요 힘이 아예 안 들어가는데 버티만 가려면 살짝 갓도를 한 5도 정도 틀어봐야 돼 다치겠다 빠져 짜증나게 하네 안해 안해 이거였다고 힘들네요 이거였다고 발이 저리네요 올라갔어요 이제 이거 무슨 잡아도 될까요? 이거 청각 청각 청각이라고 그거를 김치에 넣으면 배추가 시원해진대 바다에서 해초류예요? 이게 나중에 배추에서 사막해둬 길게 그냥 썰어서 넣는 집이 있고 우리는 이게 가끔 배추 먹다보면 이렇게 그냥 나오니까 어? 이거 뭐 잘못 들어갔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서 거의 다죠 생생정보통 같은데요? 생생정보통 같은데? 어제 엄마가 배추바스로 돌아가야 될 지경이 아니라고 뭔 소리인지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안 죽었다 안 죽었다 물이 안 나오네 아래 것만 짜면 되겠다 진아 이거 하다가 이제 손해야 손 안 아프세요? 손 시럽 손 시럽지? 손이 꿈꿍꿍이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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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성춘 아레나 뭐야 이거 어? 클럽 클럽 북순이야? 성춘 페스티벌 그게 여기 아 진짜? 오 당황스러운데? 아레나 언제 먹었어 저부터 아레나 아레나 언제 먹었는데 나 한때 장난 아니었지 네? 다들 허리를 이렇게 같이 먹어서 아 됐어 이렇게 조금씩 알았어요 아니 거기도 하면 안 돼 되게 저쪽에서 말이야 진짜 아니 이렇게 이렇게 칼을 집었잖아 네 느끼리 밑까지 쓸어갖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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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런 식으로 이거 그거 아니야 선착 했어 작년에 또 꼬이 저민 네 보물 내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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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이렇게 쓸어 트니타니를 안 믿는다 생각을 하면서 짠 네 그런 기분 그런 기분으로 하라 말이야 요렇게 살산 다루면서 쭉 밀어 쭉 좀 쉬어 됐어 됐어 저거 왔으면 아니야 아! 시작! 무슨 소리야? 형 수신과 수신이 컵에 좀 느낌이 빨리 오는 거 같은데? 하하하 느낌이 빨리 와? 지금 시작인데? 어제 소주 두 병 드신 줄 알죠? 안 넘어가네. 이게 뭐 줄을 더 내리까? 어차피 양념을 넣었기 때문에 지금 데코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형부가 지금 양념 다 넣을 때까지는 소 쓰지 말라고 하잖아요. 4년 차의 짬바라고 해서 지금은 의욕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 재민 작년하고 좀 달라졌어. 1년 사이에 많이 늙었어. 살고 county 이거 들어. 왜왜왜왜왜. 왜왜왜왜. 보태 여기서 부amat으면 큰일 난다! 진짜 아이ças 없妙다 우쏄 고춧가루 확 들어왔어. 고춧가루하고 호출이 많다. 고춧가루 못하سب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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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괜찮아 엄마 됐어 끝났어 이제 한번 불렁불러 불렁불러 나한테 말해 나한테 말해 지금 여기가 다 이렇게 머리가 위로 올라왔잖아 근데 원은 이렇게 놓는게 아니고 하나 머리가 이리로 갔지 응 하나 이리로 가는거야 그러니까 그걸 이제 옆으로 위로도 옆으로도 다 갖는거에요 그렇지 그래야만이 차곡차곡 해가지고 이게 같이 어울리면서 맛이 같이 똑같아지는거에요 엄마가 매일에 딱 봤는데 내가 잘 알아봤는데 선배 친구도 뭔가 되게 쓰룩 넣는 스킨이 뭔가가 원래 잘하는데 소망을 딱 보면 그때 뭔가 이렇게 너무 좋아 내가 근데 내가 눈치지 않고 봤다고 아 이게 잘하다가 보면 이제 보면 살짝 아 나 위축이네 위축이네 아 그건 좀 괜찮아 포인트 포인트 진짜 짜릿파 자 이제 간을 보세요 간을 보세요 간을 보세요 뭐가 더 들어가야 되는지 됐어야 돼 응 이거 좋아 아 아 아 맛있어 야 저기 여기 이 차전 갈랑구점 갈랑구점 짱두기는 안 넣으면 되네 짱두기는 안 넣으면 되네 짱두기는 짱두기는 재민이도 얼음표 흐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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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겠다 네 맛있겠어요 다는 봤어? 야 칸도 안 보고 니네 지금 넣지 네 아까워요 없어요 다시 없어? 다시 빨리 먹어봐줘 나 안 먹어봤는데 다시 먹어 야 액젓도 안 넣었어 야 발이야 액젓 모르는 거 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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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슈 아우 너무 깨끗해 가만히 있어 한 번 갈게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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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겁나 쉽다 진짜 우리 사이가 힘들구만 약속 이 안 물었다 지금 내가 봤다 안 물었다 설도 안 넣었어 얘들아 다시 달려야 돼 한 번 더 넣고 절대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다 그래 용서 용서해 주겠다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제발 끝나게 해주세요 거기에 영어를 잡아서 야 밑에서 이렇게 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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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덕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는다 대해지 마이아를 반응을 못했지 버티 고기 아요 요 요 요 요 요 9월 30일 2일에 갔다 부착하자 뵙지 얼마 전에 준비 되죠? 40분이 준비 됩니다 네? 그건 좀 잘 가봤어요 응 2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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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에 4일에 네 아쉽게도 마지막 영상은 찍지를 못했습니다 다 같이 맛있게 먹었구요 오늘 마지막 엄마한테 편지 샀어 어? 엄마한테 편지 샀어 어? 갑자기 울어? 왜 엄마한테 왜 아 생일편지? 아이고 오빠 나 주연 안 해버려 잘라버려 잘라버려? 어휴 오빠 비염 때문에 훌쩍거리고 있는 줄 알았지 비염 때문에 훌쩍거리기 마디 차고 아 그래? 아휴 아휴 엔딩 할까? 하하하하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수가 울고 있어서 달래주러 가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전